그 산길 약 대략 2km 가까이 걸어가야 됩니다 길이 좁아진다 차가 진짜 못 깎고 가네요 그래도 많이 가파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다행이다 많이 온 거 같은데 잠깐만 지도 한번 봐 보고 가자 많이 온 거 같거든 절반도 안 왔구나 얼른 가자 절반도 안 왔네 너 여기 오면서 묘 하나 본 적 있냐 없지 너 묘 쓸 때 묘를 어떤 곳에 쓰는 지 알아 햇빛 잘 들어오고 양지 바른 거 양지 바르고 근데 여기는 묘 하나가 없네 이 산에는 일단 사람 인적이 많이 오랫동안 없었던 건 확실한 거 같아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차가 왔었나봐 근데 지금은 길이 다 없어졌네 와 근데 여긴 진짜 사람 주기도 모르겠다 와 진짜 묘 하나가 없구나 산이 겁나 안 좋나보네 묘를 하나도 못 보는 산 처음이다 처음 야 여기 뭐 공터가 하나 나온다 공터가 하나 나와 잠깐만 얼마나 왔는지 한번 봐볼까 많이 왔다 한 1km 조금 넘게 왔다 어? 야 길이 어딨냐 근데 야 길이 없는데 이제? 어떻게 가? 야 길이 없어 얼마나 오래 됐으면 길이 없냐 일로 해서 이렇게 쭉 가야 되나 보다 가자 이게 계곡길이었나보네 물이 다 말랐네 와 진짜 여긴 일반 사람 오면 안 되겠다 진짜 홀 일이 딱 좋다 곳곳에서 다 쳐다보고 있네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무 부서진 게 되게 많네 묘는 하나도 안 보이고 도대체 뭐인 건물일까? 여러분 궁금하죠 야산에 지금 묘 하나 없고 길도 없고 근데 건물이 작은 건물은 아닌 거 같거든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엄청 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팔 아파 EMF입니다 맥스에서 지금 한 칸 떨어지는데 상 지금 엄청 높은 거예요 이 맥스는 Cherokee 와 진짜 묘 하나가 없다 희안하다 희안하다 야, 여기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, 하아, 입구가 어디야? 근데, 아무것도 없는 건물일 것 같은데? 주변 환경이 여기가 제가 봤을 때 너무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올라왔을 때 또 묘를 그렇게 많이 찾았어 제가 항상 흉가, 산길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한테 묘를 이렇게 쭉쭉 보여주잖아 내가 그냥 단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묘가 있으면은 터는 좋아요 왜냐? 양지 바른 곳에 모셔두니까 근데 지금 이 산으로 올라오면서 저는 묘를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땅이 안 좋은 거겠지 자, 일단 EMF 측정기 맥스까지는 안 가고 맥스에서 한 칸에서 왔다 갔다 어, 그런데 가보자 가봅시다 야, 여기 물 꽉 찼어 와, 여러분 이거 보이나요? 이 밑에가 진짜인데 물이 꽉 차있어 야, 씨 와, 이 생, 야산에 이런 건물을 근데 뭐 때문에 뭐 하려고 지었을까? 종교시설 지으려고 했나? 그것밖에 없겠다 와, 여기 밑에가 진짜인데 와, 여기 밑에가 진짜인데 야, 근데 물이 하나도 안 보이네 야, 근데 물이 하나도 안 보이네 벽은 멀었네 이게 뭔 소리야? 야, 여기 동굴이 있나보다 아니, 잠깐만 뭐가 울려 이게 어디서 나는 거야? 야, 너는 어디서 나는 거야? 너는 어디서 나는 거야? 여기야? 여기 위로 올라가 보자 여기 주변에 동굴이 있나봐 이 근처에 동굴이 있나? 나는 쪽 소리가 뭔 소리 같냐면 바퀴 소리 같거든 여기 근데 동굴이 있나 이런데? 야 이 소리 어디서 나왔는지 알 것 같아 보이나요? 위로 좀만 올라가면 건물 또 있어 우리 지금 밑에 있죠 위로 가면 또 있어 건물 근데 여기서부터 길이 끊겨 일단 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일단 길은 중간에 끊기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가볼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multitude 뭐야? 야 이거 뭐야? 물통이야? 물통이 이렇게 안 생겼어 이걸 세우려고 했던 건가? 일단 여러분 위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건물이 하나 더 있어 보이는데 좀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건 길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끊기는 걸로 나오는데 중간중간마다 이런 거 있는 거 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물이 나오니까 실패한 건가 야 이 건물은 뭐야? 이 건물 맞지? 이거 가자 조심해 여기 사람 살았나 보다 그치? 연탄 겁나 많다 여기 되게 오래된 건물이네 죄다 연탄이네 이게 다 연탄이야 이쪽에 다 버려 던져놨나 보다 그래서 다 싹 다 버렸네 와 연탄 저기까지 다 수북히 쌓였네 이쪽에 와 죄다 연탄이야 가자 어? 저거 뭐야? 와 여기 연탄이 다 산다 아 뭐..뭔다 뭐..전기 건물이야 왜 이렇게 연탄이 많아? 휴대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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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기화 건물 같다..느낌이.. 잠깐만..여기도 물찾겠지? 야 겁나 무서워 나 입구에서..입구부터 무서운거 처음 봐 야 여기는 뭐 죽으러 들어가는게 아니냐 여기는 와 겁나 무서워 하..시 겁나 무서워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으면은 지금 계단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게..평..평기로 될라그래 지금 일렬로.. 누구 있어요? 이건 뭔소리야.. 아 썩었네.. 아 썩었네.. 잠깐만 여기 있어 여기 뭐야 바닥에 요끈이랑 요.. 아 뭔 썩었네.. 그리고 물.. 와..형.. 겁난다 겁나.. 일단 나가자..나가..나가.. 가사..1.. 그래.. 볼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